저는 지금 루마니아의 시나이악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. 루마니아 왕실에 여름 별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거든요. 산 중턱에 있는 곳이나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겨울에 스키 타러 많이들 오나 봐요. 지금 저기에도 뭐 아이스링크도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. 겨울에 오늘 뭔가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것 같은 느낌? 여기에 호텔도 엄청 많고 그냥 전부가 다 호텔인 것 같아. 모든 건물이 여기 카지노도 있고 아 이게 카지노야? 오 이게 카지노야. 카지노 왜 이렇게 멋있어. 여기 늑대같은 들깨가. 여기 늑대같은 들깨가. 여기가 대표적인 관광지인 것 같긴 해요. 내비게이션이 말을 더듬네. 추운 곳이어서 그런지 방한용품이 많이 있다.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고 호스텔 아주머니가 말했거든요. 어 저게 성인가 보네. 어 이거 뭐야. 곧 나온다는 거인 것 같은데? 성이 두 개가 가까이에 같이 있네. 한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한국인인 거 바로 알아보고 한국인인 거 바로 알아보고 무슨 노래를 불러주시지? 아 이게 가격이 다르네? 저는 베이직으로 했어요 15,000원 꽤 비싸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..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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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여기는..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데 여름 보다는… 겨울이랑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? 어두운 오드톤으로 전체적으로 장식을 해놔서 나도 설명 듣고 싶다 저글리에 이렇게 꽃이 있어 홍어 양으로 유리로 만든 건가? 여기도 꽃 장식 나 여기 통로인 줄 알았어 거울이었어 여기서부터 땀 못 가는 거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렸어요 이거를 전부 다 봤어야 했나? 그러기엔 좀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눈이 이상한데? 아니 이게 맞아? 저건가? 성같이 안 생겼는데? 아 이게 성이네 사진이랑 느낌이 다른데? 여기는 안 가는 걸로 일단 지금 배가 고파서 여기에서 바로 먹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 완전 관광지에 있는 거라 관광지 값 받을만한 곳이긴 하지만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? 여거랑 저거 어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반대편에 있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리가 없다 자리에 있는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자리가 비어가지고 같이 해줘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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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밥을 숟가락으로 안 먹어? 숟가락으로 안 먹어 고기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? 아 식당 야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